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 해프로TV가 두둥 구독자 8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 8만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바로바로 새벽골프나 야간골프에 갖고 나가면 핵인싸가 되는 빠밤! 여러분 너무 멋지죠? 야간골프티에요. 저 해프로가 앞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중 20분을 추첨해서 제가 이 핵인싸템 야간골프티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관련한 질문들도 너무너무 좋고요. 꼭 그런건 아니더라도 저한테 궁금하거나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컨텐츠들 먹방해주세요. 랜선집들이 해주세요. 이런 되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재밌고 신선한 의견 많이많이 달아주시면은요. 제가 이거 너무 괜찮은데 싶은 댓글 20분을 추첨해서 이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간지간지 이거 아 이게 이거 옛날에 이 골프티 세트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빼서 티를 돌려서 이 안에다가 이거를 또각또각하면 이렇게 야광 불이 납니다. 여러분 또각또각해서 쏙 집어넣고 돌리면 완성 이 새벽티업이랑 야간골프 칠때 진짜 최고라구요 여러분 예 헬프로 실버 가자 여러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팔만 이벤트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안녕 흐흐